빙고루 가자! 애교 못해요 찬이형 애교가 아주 찬이형 애교 진짜 귀여워요 제가 봤는데 진짜 귀여워요 찬이형 아까 준비해놨던데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 1 더하기 1 그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거울 보면서 1 더하기 1은 아 이거 아닌데? 이러면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 시작 못하겠어 어 귀여워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섹시 섹시 찬이형이 또 한 섹시하거든요 찬이형 섹시한 방법 해줘야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뭐야? 네? 애교 뭐야? 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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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미성 아 귀요미성 1 더하기 1은 귀여워 진짜 아 다음에는 이동하기 할게요